사실 오늘 슈퍼주니어에게도 굉장한 소식이 있었습니다. 슈퍼주니어가 대만에서 100주동안 연속으로 1위를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박소정씨께서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콩으로 보내주셨고요. 100주면 대만에서 정말 대만에 계신 팬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리이나에 이어서 슈퍼주니어까지 거의 2년동안 많은 사랑을 해주시고 계신데요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진짜요? 말도 안되는거 아니에요? 정말? 다이완도 펑여먼 워실리쉬 헝간동 감동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머리둘서 진작하게 단순하게 산뜻하게 두 볼에는 촉촉한 로션 감각적인 패션 잡지 모델 비슷하게 그녀가 사는 길 건너 골목 무작정 찾아가기 전에 빛바람 물면 하나 둘 셋 걸어가네 난 오늘도 그녈 욕심네 사로잡는 법 아직 모르지만 날마다 그녈 향한 대만 좋아하리 난 그녀의 곁에 핀 해바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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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 너래 해바라기 해바라기 사랑이 싹트는 소리 그녀 오는 길 부려놓지 난 그녀 몰래 물건이 보네 여기까지 조금만 더 와져나 다른 사람 그 눈에 보여질 수 있게 그녀가 내려앉았네 내려앉았네 사랑의 종이 울렸네 종이 울렸네 어떻게라도 너의 예쁜 사랑 그녀 품에 그녀 품에 가는 길을 찾으니 난 그녀가 가꿔주 그녀때문에 해바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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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향긋함에 다가서도록 때론 달빛속에 밤이 새도록 항상 나 여기 서있어 그녀가 날 반길어 멈추도록 이 바람 불면 하나 둘 셋 난 오늘도 그념 욕심이 새싹으로 잡는 법 아직 모르지만 날마다 그녈 향한 내 맘 전하니 난 그녀의 곁에 핀 해바라기 해바라기 그녀가 내려 앉아온네 내 사랑의 종이 울렸네 보고 또 나도 너무 예쁜 사랑 난 그녀뿐 해가는 길을 찾으니 난 그녀가 가꿔주 해바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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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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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